아빠 오징어인데? 아빠 멋있지? 내가 더 멋있는 표정 보여줄까? 아빠 귀져만 쓴다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멋있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야 뭐야? 대박, 부모님만 찍어야겠다 아유 아빠 뛰면 돼요 안 돼요 아빠는 너무 오징어예요 어? 뭐야? 그런 포즈까지 하다니 따라야겠다 그런 걸 잘하나 오오 이런거 갑자기 누나 너무 잘하고 있어, 대박 나 따라해봐 아니 미모 차이 어떡할거야? 얼굴 차이 어떡해? 얼굴 차이 어떡해? 결제한 모습 결제한 모습 결제한 모습 결제한 모습 찍어 네, 카드에 돈이 없다구요 돈이 갖고 오세요 돈이 돈이 돈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님 이게 뭐예요 아아 와빠이자 아 없네 로운 여긴 없나봐요 네 찾으러 갑시다 네 갔다올게요 여기 없는 딴 데 가봐야겠다 어디? 딴 데 가봐야지 따꿍 응? 뭐야 여보세요? 이거 로운이 아니야 아닌가봐 떠들 가야겠다 따꿍 뭐야 이거 어이 뭐야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로운님과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갔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랑 알겠습니다 하하하 빵 밥 안 드세요? 식사 마세요 식사 마세요